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새로운 리사의 신곡이 나왔는데 리사도 튜토리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박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래를 조금 섞어가지고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뒤돌아주셔서 시작을 하면 돼요. 내 뒤모습 또 가나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사 모르는 점은 미리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안무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뒤모습 이렇게 만들고 어깨를 왼쪽이거든요. 왼쪽 손을 올리고 왼쪽 어깨를 하나, 둘, 셋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을 보면서 쫘악 해주시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새하얀 조명 그때 이제 팔이 올라가요. 새하얀 조명 이날 비추면 그 다음에 번쩍 번쩍 네 번 번쩍 번쩍 하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흔들어 흔들어 쉐이킹을 흔들어 헤이 쳐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앉아서 라 라 라 라 하는데 폼이 이상하시면 그냥 허리 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든 곳에 다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고 테이블이 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저희는 없는 대로 이렇게 서 라 오른쪽부터 고개를 쫙 두 번 세 번 네 번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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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정면 한 번 가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 라 라 라 라 뒤쪽으로 약간 흑 흑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오른쪽 왼쪽인데 처음에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궁 자 나 나 나 하고 이제 What's my name? What's my name? 하는데 그때 왼쪽부터 What's my name? What's my name? 해주시면 돼요. 헤이 하고 여기서 이제 리사가 앉아있다가 원래 점프를 하는데 그냥 저희는 What's my name? What's my name? 하고 라 라 라 라 라 라 그냥 멋있게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왼쪽 두 번 걸어가서 What's my name? What's my name? 또 나와요. 근데 그때 그냥 이번에는 사선이 아니라 그냥 왼쪽부터 똑같이 일자로 What's my name? What's my name?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내 뒷모습 나나나나나나나 어두워진 내 분홍빛이 나 새하려한 조명이 날 깨우면 번쩍 번쩍 세상을 흔들어 해이 라 랄랄라 라 라라라 고개 랄랄랄라 What's my name?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치고 한 번 두 번 What's my name? What's my name? 이제 가사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머리를 하얗게 띄운 채 이 부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흑 이렇게 자세 만들어주고 오른쪽부터 머리를 그냥 엉덩이를 골반을 쭉 들어주시면 돼요 머리를 하얗게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띄운 채 골반을 계속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똑같이 오른쪽 했으면 왼쪽 왼쪽 했으면 오른쪽 이대로인데 이제 손이 흑 머리를 하얗게 띄운 채 그 다음에 내려갈 거예요 왼쪽부터 흑 감정을 태우네 그 다음에 발빨 흑 이렇게 손만 하면 가서 쭉 그 다음에 발만 하면 태울래 했죠 그 다음에 왼발부터 발빨 골반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빨 빨 빨 빨 빨 그 다음에 끙 자 뜨뜬한 내가 쯽 샴페인 까지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손문 손이 손밖에 없거든요 골반이나 발동작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빨 빨빨 왔죠 그 다음에 촥 이렇게 가슴 쪽을 확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다가 여기에서 왔죠 그 다음에 뜨뜬한 두 번 뜨뜬한 네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흑 차고 왼쪽부터 목을 쓸어줍니다 오른손 그 다음에 엄지 만들어서 샴페인 샴페인 따는 거를 약간 형상화해서 한 것 같아요 샴페인 까지 하면 돼요 태울래 발빨 발빨 가슴 뜨뜬한 내 갈증을 왼쪽 샴페인 근데 이때 하고 뜨뜬한 내 갈증을 때 왼발 해소할 샴페인 이때쯤엔 다리가 벌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앉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앉을 거야 골반을 같이 흔들어주는데 안 되신다면 그냥 들썩들썩 해주면 돼요 근데 샵샵 이때 손이 샵샵 두 번만 해줄 거야 그리고 골반이 세 번 흑샵샵 나를 들이켜 한 번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면서 골반을 쳐줄 거야 흑샵샵 나를 들이켜 올라오고 손 들고 그러면은 가슴이 오른쪽을 향했겠죠 여기에서 후 한 번 뒤쪽부터 오른쪽부터 골반을 이렇게 쓸어주시면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링 그냥 골반을 가볍게 가볍게 오른쪽부터 쳐주시면 돼요 링 다음은 탁고 딴차자 입맞춰 자 그 다음에 입 맞춰까지 끝났죠 여기가 1절 후렴이 2절 후렴도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외우시면 돼요 처음에 이거예요 손가락만 하면 이렇게 오른손은 L 왼손은 이렇게 A 이렇게 만들어서 라 리사 하는데 이때는 손가락만 하시면 라 리사 러미예요 그래서 왼손이 조금 바빠요 하고 바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디테일 또 제가 하나하나 스페이스 찍으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입 맞춰 끝나고 이렇게 왼발이 나가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향해서 고개도 왼쪽으로 라 리사 러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때는 라 때는 이렇게 앞에 리사 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서 리사 러미 위해를 향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라 리사 러미 하고 여기가 발이 다시 나가면서 얘를 칠 거예요 오른손을 착 치고 컬밍 딱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고개도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엔 오른발이 들어올 거예요 라 리사 러미 그 다음에 왼발이 이렇게 칠 거예요 그 다음에 허어 그 다음에 후 두 번 세 번 골반은 오른쪽부터 위 중간 아래 흐 위로 손이 올라오고요 하 하 골반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후 뭐 어쩌라고 약간 이거예요 어쩌라 후 그 다음에 앞에 옆 옆 있었는데 다리는 한 번 하 하 바깥으로 찍어줄 거예요 구 하 하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발이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후 후 오른쪽 어깨를 두 번 땡겨주시면 다시 입 맞춰 하고 세일 라 리사 러미 라 리사 러미 해 콜밀 러 리사 러미 러 리사 러미 찍고 에 우 우 전화 에리 튜 우 우 또 어쩌라 구 하 나르신덜 우 후 후 이 부분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단거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후 후 하고 그냥 바로 정면 보면서 오른쪽부터 라 리사 러미 네 번을 칠 건데 골반 네 번 할 때 손이 두 번 할 때 한 번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왼발이 나갈 거예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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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하 리사 러미 라 리사 러미 네 번이에요 이거 두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쉽죠? 그 다음에 오 후 뭐 쩌쩌라구 여기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그때 이번에는 포즈예요 포즈 하나 둘 셋 그럼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어깨를 쳐주고 그 다음에 왼발이 오면서 탁 칠 거예요 여기에서 왼발이 그냥 들어오고 오른발은 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흑 오른발로 찍어주고 와서 하 하 하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세 번을 돌릴 거예요 아까는 위에부터 아래로 돌렸죠 이번에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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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착 밀어주고 후 이렇게 해주면 후렴 부분이 끝입니다 조금 헷갈리면서도 쉬운데 천천히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후 하 하 저 셀 라 리사 러미 라 리사 러미 러미 라 리사 러미 라 리사 러미 오 우 너 어쩌라구 우 우 다 신도 루 후 후 신도 루 후 후 이는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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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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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타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에는 프리에요. 프리 동작인데 되게 그냥 힙한 동작들을 해주시면 되요. 스피커때 스피커만 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났죠. 후 하고 스피커 뒤로 가주시면서 스피커 그 다음에 왼발을 두 번 찍어줄 건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주먹을. 근데 오고 그 다음에 또 프리에요. 스피커까지. 되게 프리했다가 안무했다가 프리했다가 안무해서 저도 되게 헷갈렸거든요. 시 아세라케 힐 와서 So you need a speaker 하고 여기 안무가 있는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도 그냥 프리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사가 어떠 때는 안무하고 어떠 때는 프리로 가거든요. 일단 저는 안무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리로 끝났죠. 그 다음에 왼발이 하 손은 훅 착 두두둔 착이에요. 두 번 가고 모아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앞쪽으로 두 번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리 손 하고 이렇게 세 번 오 왼 오 그 다음에 두 번 오른손 쳐주시고 두 손 다 이렇게 쳐주실 거예요. 발은 왼 오 왼 하 찍고 궁 착 착 궁 착 착 오른발 먼저 후 오른쪽으로 골반이 가죠. 그 다음에 두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왼쪽 먼저 또 가주실 거예요. 다시 해보면 손은 하 하 만들고 두 번 와서 허리 손 하 하 하 그 다음에 두 번 가고 같이 내려요. 오케이 다시 하 하 하 두 번 골반 오 왼 오 두 번 가고 찍고 내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put that sit austereo 가 나오는데 그때 주먹을 쥐고 왼쪽부터 주먹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부위를 만들어서 앞에 찌르고 제 눈을 찌를 거예요. 후 하 후 하 세리어 put that sit 여기부터 해볼게요. 시작 put that sit austereo 골반 손 두 번 위 아래 쿵짝 쿵쾅 하 앞으로 찔러주고 그 다음에 왼발 먼저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그 자리에서 손만 엄청 난리가 나요. 발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은 손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손이 뭐냐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어요.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두두두두둔 여기에서 두두두두둔 두두두둔 그냥 빨리 두두두두둔 이렇게 주먹으로 와요. 그 다음에 얘가 왼손으로 쳐요. 타다다다 이렇게 쳐요. 여기에서 타다다다 칠 때 오른손 내려가죠. 다시 올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려서 이번엔 이걸 만들어요. 그래야지 뱀 뱀 뱀을 가요. 뱀 뱀 뱀 그 부분을 알죠.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발이 두번 그냥 가고 세번째 때부터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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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니알롬 세상 얘기하려 니 이름에 입맞춰 세일라 리살롬 여기 똑같아요 아까 1절 했던 거랑 똑같이 반복을 똑같이 해줍니다 노래로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1,2 1,2 잘 안겨주가 잘 안겨주가 똑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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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근데 너의 스키코 산악기 수고히 스키코 스테시코 스테리어 everyone that's a barrier protected like a barrier promises but they're scarier they knew that I would have to leave got this face, but I remembe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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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L Optientar Letяли Campaign hu ust non nu 자,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후 또 끝났죠? 누구와 이렇게 왼쪽으로 손도 왼쪽, 골반도 왼쪽으로 여기에서 후 끝나고 누구와 또 비겨먹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골반은 왼쪽으로 가는데 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다다다단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손은 배로 그 다음에 머리로 오른손은 머리로 골반은 똑같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골반은 계속 왼쪽 오른쪽 반복하는데 손만 틀려요. 손이 왼, 오, 머니 피고 머리로 돌리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땡겨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하트 만들어줄 거예요. 다시 후 끝나고 누구와 또 비교 못해 그대와 짜유 다스티일 러브 미 눈은 엘아 엘아 엘세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걸어가면서 약간 또 프리 동작을 예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립싱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엘라 엘라 엘세 이 부분에 화면을 아주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왼쪽부터 엘, 아이, 새끼, 새끼, 하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손이 앞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새끼손가락부터 접어주고 훅 쳐주고 후 그 부분 아시죠? 다시 L, I, L, I, S 찍고 빰 이해하셨어요? 여기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자 다시 후 끝나고 누구와 또 비교 못해 그대 봐 짜유가 스티일 러브 미 나는 했다. L, I, L, I, S 지금 너의 두 눈앞에 서인 내 이름을 기억해 계속 풀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L, I, L, I, S 하 뿜 푹 쳤죠? 그 다음에 웨이브를 계속 흠, 두, 세, 네 네 번 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면 돼요. 훅 던지고 훅 그 다음에 손이 따다다다 오른손부터 위, 아래, 아래, 위 따다다다 그 다음에 눈을 눈을 찍고 앞에 봐요. 손만 하면 따다다다 찍고 찍고 그 다음에 따다다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핀 다음에 아래부터 올라올 거예요. 다섯 번 올라올 거예요. 다시 후 가서 흐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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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 거예요. 오른쪽부터 후 발이 발이 흐 오 왼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손은 산란산란 피아노를 치면서 두 번 두 번 당겨줄 거예요. 왼발부터 와서 두 번 두 번 그 다음에 흑 하 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또 프리예요. 프리하면서 제자리를 돌아와요. 그 다음에 두 번 롤링 그 다음에 머리 머리에 왕관을 만들고 올리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내려서 우 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면 후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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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태국에서 따다다다단 보여줘도 후 치고 나 나 나 내 불 섹세 배 다 시 하고 따다다단 왼쪽으로 골반이 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과 나 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내 발이 오 왼 오 그 다음에 오 왼 오 치고 후 아 우 차 찍어줄 거예요. 다시 발만 하면 훅 짠짠 훅 짠 손은 계속 이대로 그 다음에 얘가 후 후 이렇게 오른발이 들어지면서 골반을 털어줄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늘 위 당당해 그 부분이거든요. 손은 오른쪽이 밑에 왼손이 위에 하늘 위 당당해 하 하 하 당당해 이해가시죠? 두 번씩 쳐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풀이에요. 풀이 뭐 그 다음에 캐치미 이 나와요. 캐치미 if can 때 뛰고 이렇게 can 뛰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오른쪽부터 뒤로 슬금슬금 들어갈 건데 하나 둘 그 다음에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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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얘 만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몸통이 앞으로 살짝 나와요. 사 하고 다시 접어주면 돼요. 다시 여기부터 할게요. 탄 탄 탄 탄 탄 탄 후 에 하늘 랄리사 하나 난 당당해 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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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날 원해 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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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미 if 캔 뛰고 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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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그래서 풀이가 진짜 많죠? 그래서 약간 본인이 동작대로 조금 생각해놓고 손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두 팔을 벌린다든지 두 팔을 위로 올린다든지 한 바퀴 던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놓고 해주시면 더 완성도 있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부터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준비 2절 끝났다. 후 끝나고 누구와 또 비교 못해 그대와 자 유걸 스티 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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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의 둔앞에 서있는 내 이름을 기억해 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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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 노래 느리게 틀고 한번 해볼게요. 슈겁니다. 슈겁어 랄리사 랄리사 앙 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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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니 랄리사 랄리사 현려고 행능하려 랄리사 랄리사 트래퍼라고 가리나 stimul 3 3 3 4 5 5 6 6 7 8 8 10 10 11 12 13 13 14 14 15 15 15 15 15 16 17 16 17 17 17 18 21 21 21 21 21 22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은 노는 게 또 반이에요. 그래서 라 리 사 끝났죠? 여기는 그래도 반복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이 프리 리사 롬 밀라 리사 롬 밀라 리사 롬 밀라 계속 프리 하고 그 다음에 오우 마쩌쩔하고 달라라 신돌룸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안무가. 그래서 투웨이 정도예요. 투웨이 카운트. 카운트 되려면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여기를 놀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가 우우우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데 이게 힘드시다고 하시면 그냥 하하하하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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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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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예요.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가서 버리고 놓고 와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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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왼쪽부터 하나, 둘, 셋, 가고 후. 요거가 이번에는 후, 후 쳐줄 거예요. 안 되시면 그냥 요거만 해주셔도 돼요. 후, 후.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넷, 가서 찍고 내리고 와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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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후, 후, 하. 이해 가셨어요? 라멜라, 리살라멜라, 리살멜라. 여기거든요. 아까는 프리였잖아요? 지금은 프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접고 얘 먼저 할 거예요. 오른쪽 먼저 가서 뛰어, 뛰어. 두 번 뛰었죠? 그 다음에 손을 펴고 두 번 뛰어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냥 여기에서 후, 후 하고 라리살라멜라, 리살라멜라. 얘가 오겠죠? 그러면 얘가 후. 와서 하. 그 다음에 또 놀아. 여기서 두 번 가고 안으로 와서 찍고, X 찍고, 또 놀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똑같아요.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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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버리고, 와서, 왼, 가운데, 오른쪽,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 후, 하면은 완전 끝. 이번에는 좀 풀이가 많아서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다시. 후, 후, 세, 라, 리살라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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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리살라멜라, 라, 리살라멜라, 라, 리살라멜라, 라, 리살라멜라. 다시 한 번 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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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 찍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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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루, 후. 다시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